스펠이 점화 탈진 예전에 소프트샤크 할 때 항상 들었던 스펠이 점화 탈진인데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탈진 빼고 전멸을 들었었거든요 탈진이 있으면 상대 암살자 챔프들 카운터치기 참 좋거든요 근데 상대 건디랑 레오나가 일단은 빡센 조합이거든요 후반에는 살이는 식으로 할게요 전멸이 없어서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정도 2득 봤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레오나 들어오는 거 박스로만 카운터 쳐주면 되거든요 1랩 타이밍이니까 라인 쪽에다가 하나 B 스킬 안 찍습니다 전멸이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빨리 아 살짝 까비 원딜이 맞을 줄 알고 Q를 안 썼는데 Q를 썼으면 딜이 안 들어오지 않았을까 3랩 되어서 좀 압박할 거거든요 이거 잘하면 킬 갖고 올 수 있습니다 3레벨 타이밍 3레벨 타이밍 다와줘 이거 야 이거 죽었어 어 살았네? 나이스 라인이 계속 당겨질 거 같으니까 뒤쪽에다가 설계를 합시다 최대한 슬로우 푸쉬를 해서 박스 개수로 쌓는 게 좋아보여요 그 레오나 6레벨 되면은 무조건 들어올 텐데 어어? 파트 쪽으로 당겨주고 퐁 힐러 바꿔주고 어 아 어어? 어어? 살려주고 싶었는데 이쪽으로 오지 힐인 거 몰랐겠지 음 힐 한번 누보욕? 힐 줘 디바 줘요 이블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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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씨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턱은 밀릴 듯 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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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니 아니 아 못먹게 해야되는데 풀 날리게 하면 되요 사실 또 멀거든요 뭐하자네 어 여기에서 네덜을 무시하던가 아직도 있어? 이거 뭐냐 뭐니 죽여버려 그렇지 전력 전력 알아먹겠다고 몇번한거야 박스작업을 합시다 나이스 아 갈리오 개센데? 뭐지? 8킬이구나 갈리오랑 뭐야 어? 왜 여우무 두개 아니 왜 여우무가 두개죠? 아니 아니 왜 여우무가 두개냐구요 큰그림이에요 아니 아이씨 이돌이야? 와 소름돋네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갈리오랑 판테온 호응해서 앞라인 봐주려고 했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 와 닉이 와 입구컷 장타로 바꿔줬어 720이 되요 어이 씨 쓰지도 못했어 이씨 쓰지도 못했어 술라리, 탈진, 2 넘어가 끼고 어 까비 그만해 이 자식아 그만하라고 뭐야 안되마 안되마 포즈 갑니다 아이고 거긴 지옥인데 에잉 잘가요 에잉 안녕하세요 라인전 자체가 다행히 으흐흐흐흐흐흐흠 록롥Hell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